쏙 바로 봐, what's the situation? 당황한 너의 시선 너머 끝내 무너지는 성벽 차츰 밝아오는 새벽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 모든 칼날 끝에 잘라내지 못해 계속 반복되는 문제 미처 풀지 못한 숙제 높은 벽 앞에 쓰러지는 작고 약한 바람 소리가 뒤엉켜 폭풍처럼 몰아치는 소릴 들어봐 깨고 부딪혀야 해 우릴 볼 수 있도록 크게 소리쳐야 해 멀리 번져가도록 여름빛들이 번져가긴 어둠을 다 몰아낸 순간 다시 깨어나야 해 새로워진 아침에 더 많은 시선들로 내려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